지도는 위치 보여줘요 와 7랭 보석 와 거기다 환생했나봐 7랭크 보석 오 또다른 7랭크 보석 아 여기 바깥구나 31랩짜리로 왔어 야 쩐다 좋아 7랭크 흑누님이 7랭크네요 흑누님이 7랭크네 실력좀 보자 어우 나 능욕당하겠는데 아무래도 환생은 해골이 있어요? 능욕당할듯 후레쉬 들고 있더라구요 한명만 잡지 한명만 일단 내 퍽을 잃으면 안되니까 퍽이 아니라 그 에드온 마음을 비우고 봅시다 이번판은 고수와 함께 연습한다고 생각하세요 트레이닝 고수가 와서 나한테 가르쳐주고 있는거지 야 이렇게 하면은 인마 너 살인마가 그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흑누님만 노린다 가능하면 가능하다면 퍽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퍽이 어디 아이템 뒤지고 있는데 얘가 지하야 나 지하야 지하야 지하 지하 아이템 뒤지고 있어 아시 후레쉬 봐 와 후레쉬 보소 와 쩐다 후레쉬 저렇게 잘 사용해서 와 나 밑에 내려가서 잡을걸 와 7렙 진짜 쩐다 겁나 빨라 오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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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7렙 아니네 아 뭐야 얘 너 누구니 아이씨 왜 후레쉬같은거 갖고 댕겨가지고 사람 짜증나게 만드니 지하로 가자 너 좋아하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야 아 아 내가 까는게 아 나 완전 무슨 바보짓이야 아 쟤가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됐어 야 나 진짜 야핰 어이차 especially 아 아 떨어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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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으니야 왜 그랬지 왜 그랬어 난 널 믿고 있었는데 말이야 왜 도망가지 나에게 예능을 주고 떠나간 그대여 아 이거 다 뚫리겠다 얘 때문에 아 더 없나 어 근처에 누가 있네 근처에 누가 있어요 근처에 누가 있네 흑느님이 이 분을 버릴 뿐이 아니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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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이거 봐라 7랭크 야 7랭크에 프레쉬를 한번 볼까 어우 아 아까워 아 전진하면서 때리고 있었는데 구해주고 싶겠지 구해주고 싶겠지 구해주고 싶겠지 어우 다르네 어우 겁나 잘한다 și 아 갈고리 어디있지 우아 으 으 으 아 가까운 데에 갈고리가 있었네 딱 아 딱 이거 걸 때 저 왼쪽에 흑느님 지나가고요 왼쪽에 흑느님 지나가고요 왼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뒤에 있죠 뒤에 있죠 아 흑느님 아니네 애한테 어그로 끌리지 말고 흑느님이 아닌 이상 어그로 끌리지마 아 나 덫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저도 없나 아유 진짜 가지러 갔었나 어우 자령탈출했어 대박이야 자령탈출했어 쫀다 네 그냥 죽어라 이제 뭐한거야 왜그랬지 다 난리났네 난리났어 일로와 가지야 다 죽는구나 왜이렇게 무모한거야 니들 오늘따라 왜이렇게 무모해 내가 어떤 덫맨인지 잘 몰랐나 내가 어떤 덫맨인지 잘 몰랐나 칠랭크때문에 지금 다 난리났어 너무 무모하게 대결하고 있어 그가 자기를 이래서 고랭크랑 대결하면 이런겁니다 고랭크랑 함께하면 왠지 그가 다 해줄것 같아서 그냥 대답하게 한다니까 갈까요 개구멍 찾으러 가야되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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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멍 어딨을까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흙눈님도 근처에 있을컫네 흙눈님도 근처에 있을컫네 아 어디있다 열렸다 어디 소리 들렸어요 이 옆에 어딘가에 아 근처에 소리 들린거 같은데 집 안에도 있나요? 찰칵 이런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지금 집 안에도 있나요? 집 안에는 없겠지 왜냐면은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왜냐면 개구멍인데 개구멍으로 들어갔더니 1층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속았네 내가 집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2층은 없겠지 집 안에도 있긴 한데 탈출했나? 대결하리라 나랑 대결하자 건물도 여기 어딨지? 이거밖에 없어요 건물 여기 원래? 이 근처에도 하나 있을텐데 이 근처에 있다 그렇지 바람소리 잘못 들었나 내가? 1층 베란다? 네 아 이 근처에 있다 결정됨 찾기 3층에 2층 베란다 2층에서 Research 2층 베란다 2층에서오락 개구멍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1층 베란다에 누가 개구멍 본적이 있다고요? 다른 곳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아닌 것 같아 얘도 좀 찾고있어 찾다가 못찾았겠지 나간거지 7랭크랑 이런 근처에도 있을때도 있어요 입구 근처에도 있다고 7랭크랑 예측이 불가능하네 여기인가 보다 여기다 여기다 바람소리 아니었어요 그게? 바람소리 아 나갔어 아 찾았나보다 아 바람소리 아닌 것 같았어 아 이거 아 아 어렵다 진짜 몇 점이야? 아 7900점 아 아깝다 아 이거 찾았어 얘 뭐 이렇게 많아? 어 셀프케어 회복도 지가 스스로 다해 쩐다 진짜 오 나 이런 애 잡았네 그래도 세 개짜리 재밌다 7랭크는 아직 저에게는 넘기 힘든 벽인 것 같습니다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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